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기상캐스터 배혜지 경주에 1일 오후 4시부터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포항 지역 4곳의 바닷물 온도는 27도에서 28도를 기록했습니다. 넙치의 적정 수온인 21도에서 24도, 강도다리 14에서 17도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어류의 수온 1도는 사람에게 10도의 기온 변화와 맞먹습니다. 이로 인해 영덕 3군데 양식장에서 4천여 마리, 포항 5군데 양식장에서 2천4백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먹이 공급 중단과 어류 스트레스 최소화, 죽은 물고기의 신속한 처리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동안 어류의 면역력이 크게 약해져 있어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고수온으로 가뜩이나 시름 깊은 양식어가에 적조까지 말썽입니다.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까지 남해안에 일주일 전 적조주의보도 발령돼 동해안 어민들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포항시는 헬기와 어업 지도선을 동원해 적조 예찰에 나섰습니다. 포항 지역 62개 양식장에서 기르는 어류는 1,230만 마리, 지난 2년 동안 100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고수온과 적조가 연례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울진 등 전국 5곳이 산림청의 산촌 거점권역 육성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산촌 거점권역은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친환경 산업과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계획을 수립한 뒤 추진하게 됩니다. 울진구는 금강소나무숲을 활용한 산림 휴양치유와 산림자원 공유 순환 거점으로 육성될 예정입니다. 포항 운하를 오가는 포항크루즈가 이달부터 추석 전까지 주말 야간 운항에 들어갑니다. 매주 토 일요일 오후 8시에 운하 선착장을 출발해 송도해수욕장을 돌아오는 50분 코스를 운항하며 46인승 영호랑호와 57인승 세훈여호뿐만 아니라 단체팀을 위해 17인승 보트도 함께 운항합니다. 경상북도가 오늘부터 열흘 동안 지역대학생 외교사절단 10명을 중국에 파견합니다. 이번에 파견하는 대학생 외교사절단은 경북도의 해외 우호 교류 지역인 중국 닝샤회족 자치구에서 주최하는 국제청년 교류 캠프에 참가합니다. 닝샤회족 자치구는 중국 서북부에 있는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지역이고, 전통 중국 문화와 이국적 회족 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문화를 도전하고 계승하는 곳입니다. 이들 사절단은 이어 충칭과 상하이를 방문해 경북 출신 독립운동가의 업적과 발자취를 탐방합니다. 포스코가 철강 1, 2부분을 통합하고, 이 부분장이던 장인하 사장을 철강 부문장으로 임명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강 1부문장이던 오인한 사장은 인재창조 원장직을 맡고, 장인하 오인한 사장은 내년 정기주주총회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합니다. 포스콜은 또 홍보실과 대외협력실의 국내 부문을 커뮤니케이션실로 통합하고, 인사와 노무를 맞는 경영지원센터는 경영지원본부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달에 비해 0.3%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시금치가 43.8% 급등했고, 배추 23.7%, 돼지고기가 10.6% 상승했습니다. 대구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달에 비해 0.2% 상승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41개 지방공기업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경북에서는 안동시 환경시설공단이 나 등급을 받았을 뿐 최상위 등급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중간 등급인 다등급에는 경북관광공사, 포항시, 문경시시설관리공단이 평가됐습니다. 하위 등급인 라등급에는 영양고추 유통공사가, 최하위인 마등급에는 청송사과 유통공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